제3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나 김경록 선수가 오소환 선수가 전진을 했고 다리를 잘 잡으려고 하죠 킥패치 이후에 들어오는데요 목쪽을 누르고 있습니다 오소환 개인적으로 몰면서 목쪽에 그립이 들어갔거든요 그립 만들어내고 있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니킥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싱글렉 그대로 누르고 있는 김경록 선수인데요 오소환 선수가 싱글렉 테이크다운 들어갔었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면서 백을 잡아냈었고요 화려한 공격이 오소환 선수가 싱글렉 테이크다운 들어갔었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면서 백을 잡아냈었고요 화려한 공격이 공격과 수비를 두고 받은 두 선수입니다 다시 원투 원래 오소환 선수가 저렇게 마주보는 상태에서 전진 스텝 밟으면서 들어가는 펀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세바나가 들어갔어요 왼발 킥 좋았습니다 김경록 선수가 거리 조를 잘하면서 라이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소환 오소환 발이 끼어진 상태에 택다운! 끌고 들어갑니다 사이드까지 갔죠? 오소환 올라타고 있는데 다시 백 포지션 이번에는 오히려 김경록 선수의 등을 오소환 선수가 타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고 있죠 김경록 뒷쪽으로 턱 쪽을 잡고 있는데요 조금 더 냅니다 다시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록의 위기입니다 레프리가 이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오른팔이 조금 더 자 그럼 끌어치가 안됐어요 버티고 있는 김경록인데요 자 계속 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몸을 잘 돌렸습니다 빠져나옵니다 다시 스탠딩 니킥 상대를 끝까지 보고 있는 오소환 인사이드 킥 아 지금 좋았어요 중심을 살짝 흐뜨렸습니다 김경록 기다렸다가 안타전 왼손 오우 라이트까지 네 두 개 서로 한 번씩 던져봤어요 오우 지금은 살짝 걸려있는 상황에서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오소환 오소환 선수가 계속 어깨 양옆으로 흔들어 들려서 간다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계속 간다는 거고요 들어옵니다 오소환 라이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로우킥 오소환 앞서 엔저스 히어로즈즈 이런 모습이 이력적이었거든요 네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원투 들어옵니다 오우 휘청거리는데요 다시 원투 네 오소환 선수 이제 좀 시작합니다 라이트 아우루 선 자 기다렸다가 뒷주먹 오소환 아 네 심중한 쪽의 시간 김경록 선수 많이 지쳤죠 오우 지금 패스 블록 원투 네 김명록이 한 번 써봤는데 오소환이 또 맞쩌봤습니다 오소환이 또 맞쩌봤습니다 오소환 다시 원투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아 정말 좋은 승부였네 다시 블록 코너 오소환 선수입니다 자 3대0 전원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소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김경록 선수는 주특기가 우시고요 그리고 오소환 선수는 웰라운더죠 이 나이는 김경록이 서른 살 그리고 오소환 선수가 스물다섯 살입니다 오소환과 김경록 AFC15 4경기 출발하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지난번과는 어떤 또 다른 그림이 나올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또 몰라요 지난번하고 아마 많은 성장을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 김경록과 오소환 이 프로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AFC15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은 격투기 팬 여러분들께서 AFC15를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자 두 선수 증명을 해 봐야 됩니다 본인의 그런 발전된 실력을 자 두 선수 지금 엉켰습니다 두 선수다 그리고 맷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자 라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오소환 김경록 선수가 저렇게 크게 많이 맞는데 크게 멀쩡하더라고요 네 뭐 표정에 거의 변화가 없죠 또 맞았어요 지금요 가드도 안해요 저렇게 맞아도 가드도 안해요 어떤 작전이 있는 걸까요 작전 없어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대박 맞다 어려워 테이크다운 시도 오소환 근데 안 올리고 가드를 안 올리고 난 보고 때리고 싶은거지 김경수 앞발이 계속 올라오네 살짝 살짝 오소환 오소환 또 맞았어요 네 대미지가 쌓일건데 저렇게 하지만 뭐 멀쩡한거 같습니다 왼팔을 보기에는요 왼팔을 보기엔 좋겠어요 김경록 선수도 정말 한방을 준비했네요 아직은 라이트 맞았습니다 김경록 오소환 라이트가 계속 김경록 선수에 꽂히고 있어요 김경록 선수 얼굴에 오소환 이걸 버티네요 김경록 선수가 저렇게 김경록 위에서 파운딩 자 잠시만요 백 잡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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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자 김경록 자 오소환 지금 콘으로 몰려있습니다 백 다시 일어나네요 예 조크 김경록 정말 끈적끈적합니다 백 백 잡고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뒤에서 백초크 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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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서브 미션으로 김경록이 이번 경기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백 잡아서 그대로 바로 왼손이 내려가서 쪽으로 잡았습니다 네 두 선수 매치가 과거에 매치가 거진 판정이었는데 지금 화끈하게 김경록 선수가 복수를 했습니다 네 보세요 이거 들어왔잖아요 사실 여기서 라이트 정신이 없었는데 우선 정신이 없었는데 백 잡았을 때도 지금 정신이 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버티고 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킥 주먹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반대쪽 왼손이 들어갈 때 여유를 주면서 이렇게 끼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파운딩 자 지금 뭐 정신없이 쏟아졌고요 자 우선수가 정말 여기서 데미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일어나게 머리를 드니까 바로 거기 김경록에서 팔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뒤에서 자 서브 미션으로 김병록 선수가 이번 주에 4경기 승리자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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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